와 근데 농담이 아니라 와 진짜 아쉽다 이승헌에서 왔을 때 아 정말 이런 그 이승헌에서 왔을 때 이런 경기가 나왔으면 진짜 대박이었을 텐데 아쉽네요 자 김재원 선수가 나옵니다 진짜로 자 우선은 김재원 선수가 나오는데 이 분위기를 아 끊기가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예 쉽지만은 않을 건데 자 김재원 선수입니다 상대방은 김재원 선수도 이럴 때 뭔가 네 분위기를 보여줘야겠죠 이럴 때 뭔가 그 김재원 선수가 김태경 선수의 분위기를 끊어줘야 됩니다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예 우애해줘요 님께 스틱강이 감사합니다 자 쉽지만 않지만 김재원 선수의 그래도 김재원 선수의 실력 한번 보여줄 수 있거든요 스타크래프트 잠시 소닉TV 함께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 스베누가 원하는 팀리그 연승전 프로리그 6회차 MBC와 SK텔레콤인데 김태경이 따라갑니다 투원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프로토스 캠치워라 초콜 5개 감사합니다 5시 진영이 김재원 선수입니다 김재원 선수의 진영은 5시고요 김태경 선수는 빨간색 11시 프로토스입니다 네 11시 빨간색 김태경 선수 여러분 물 좀 가져오겠습니다 예 물 좀 가져올게요 물 좀 가져오겠습니다 네 아 목이 아프네 잠깐만요 아 있구나 아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초대박 경기다 예 진짜로 와 얼굴이 빨개졌네 와 진짜 정말 초초초초대박 진짜 와 이거 아씨 아 이승훈 해설이 아 아 원래 아 오늘 김태형 해설 섭외할래 있었거든요 아 근데 김태형 해설이 지금 부산에 있어요 아 하 하 박수범 선수가 아닌 김재현 선수를 내보낸 이유가 있을거에요 김재현 선수가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승률이 나쁜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김태형 선수의 어느정도의 그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의 전략을 어느정도 하고 있는 부분에 김태형 선수는 먼저 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프로브 들어와서 예 상대방 뭐 빌드 지금 갈리기 시작합니다 투게도 올라가고 있는 김태형 이에요 자 상대방 빌드 확인을 하면서 자 짐사브레스 코어의 자 업그레이드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김태형 예 프로브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고 자 김재현 선수 자 우선은 뭐 프로브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김재현 선수가 그 항상 그 리그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가끔 그 뭐랄까요 예 뭔가 한번 터뜨릴거 같은데 못터뜨리고 또 터뜨릴거 같은데 못터뜨리고 그랬던 적이 많아요 예 김재현 선수가 그 mbc에 박수범 김재현 박지호 선수가 남았는데 제가 생각해도 김재현 선수를 오히려 지금 이러한 상황에 어차피 단판 승부기 때문에 예 충분히 김재현 선수의 가능성을 보고 박지호 감독 박지호 주장이 낸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투게이트에 먼저 병력이 그래도 한두일이라도 더 나올 수 있는 쪽은 김태형 선수고 김재현 선수 자 투게이트 가면서 자 어쨌든 그 아직까지 상대방의 본진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드라운 환기로 정찰을 하고 있는데 자 김태형 선수는 언덕에서 자 드라운과 질럿이 자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자 자 앞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드라군 자 이쪽 11쪽 확인을 했는데 막고 빠지는 김재현입니다 예 막고 빠지는 김재현 자 앞으로 반기까지 잘 잡아주고요 그러면서 로보틱스까지 올라가고 있는 자 김재현 선수입니다 투게이트 자 지금 아직까지 업그레이드가 이제 됐고요 예 김재현 사브레스코의 업그레이드 끝났습니다 사거리 업그레이드 자 김재현 끝나자마자 드라운 투기 가는데 김태형 약간 빼놨거든요 병력 자 약간 빼놨습니다 예 지금 김재현 선수가 병력 올라오고 있는데 김태형 선수가 드라운 3개 빼놓고 자 추가적으로 나오는 드라운들 빨빨리 나와줘야죠 자 지금 김재현 선수가 앞마당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죠 지금 자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질럿 1개가 드라운 4개 올라오는데 김태형이 드라운 2개 언덕이 있고 자 이거 잡을 생각이거든요 김태형 선의 컨트롤러 자 드라운 숫자는 김태형이 많아요 한기도 언덕에서 싸우면 김태형 유리하게 싸우고는 있지만 드라운 4개가 한번 푸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오히려 언덕을 이용하고 있는 쪽은 김재현이거든요 자 김재현 선수 자 드라군들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움직여주고 있어요 야 김재현 컨트롤 좋은데요 자 하지만 김태형도 드라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자 막아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드라운 3개 자 드라운 2개까지 돌고 있고 김태형은 컨트롤 그렇죠 깔끔하게 방어를 또 해주고 있지만 김재현도 컨트롤 잘했어요 잘한거에요 김재현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드라운은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에 무리할 필요 없고 자 김재현 선수는 이러면서 리버를 자 준비하고 있는 김재현입니다 김태형 선수도 마찬가지로 에 아 마찬가지가 아니라 옵저버토리가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앞마당 멀티를 선택한 쪽은 김태경 선수에요 지금 자 앞마당 멀티를 선택한 김태경 선수 그리고 리버의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는 김재현 자 김재현이 방금 전에 잘했던 부분은 에 드라군들이 언덕을 이용해서 그 김태경 선수가 나가있던 병력과 싸워주는 컨트롤은 정말 좋았죠 김재현 선수 방금 전 싸움 정말 좋았습니다 자 센터쪽에 자 프로봄기까지 그 같이 올라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너무 무리수를 던지면 안돼요 김재현 아까 이득본거에서 지금 리버까지 같이 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무리하게 싸우다가 드라군 에 괜히 지금 언덕까지 이용하는 김태경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컨트롤을 그래도 에 질럿을 점수해주는 컨트롤 김재현 자 김재현도 너무 무리수를 두지 말고 에 자신있는 컨트롤만 어느정도 해주면서 에 때렸다 뺐다 때렸다 뺐다 해줘야 됩니다 리버 나오는 김재현 자 리방에 나오는데 드라군들 6킵니다 자 언덕쪽 그러면서 앞마당쪽 드라군들이 자 쫓아내죠 김태경 에 무리하지 말라는게 이런거거든요 김재현 자 계속 넥사살 한번씩 때리면서 뺐다 에 때렸다 뺐다 때렸다 뺐다 해주곤 있는데 자 지루 두기 더 올라오는 김재현 이거는 앞마당쪽 그냥 푸쉬를 지금 리버까지 이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겠다라는건가요 김재현 선수 지금 셔틀 나오면 바로 출발이거든요 자 지금 앞마당이 좀 더 늦는 김재현이 김태경 앞마당 먼저 먹은 김태경을 견제해주겠다라는거지만 리버가 김태경의 선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무리수를 던지다가 이렇게 드라군 끊기는 플레이는 김재현이 나빠요 안좋습니다 에 지금 멀티도 늦는 상황에 그 셔틀을 기다렸다 차라리 올라가라고 제가 분명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김태경도 리버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김태경도 이제 슬슬 빼면서 방어를 해주면 되거든요 에 슬슬 빼면서 이제 자 상대방 의도를 확인을 하고 있는 김태경 이거는 빼서 리버가에 나와있는 김태경 아 셔틀까지 나왔어요 에 이거는 김재현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아까 싸움에서 이득받던 그 드라군의 싸움은 이제 김태경 선수에게 조금씩 넘어갔고 에 지금 김태경 선수가 에 옵저버로 상대방의 의도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에 김태경 선수가 앞마당 먼저 돌리고 있고 그 쓰리게이트에 뭐 김태경 선수 플레이 자체가 지금 김재현 선수보다 조금 에 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김재현 올라가 봅니다 그래도 올라가 봐요 올라가 보고 있는 김재현인데 무리하면 이건 옵저버로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옵저버로 지금 상대방의 그 움직이는 어 경로를 다 확인하고 있는 김태경 자 김재현도 쓰리게이트에 자 옵저버로 털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재현 선수 자 김태경 선수는 드라운과 질러뜨를 돌리면서 자 셔틀까지 이제 투리버 태운 셔틀이거든요 김태경 자 현재 스코어는 네 3대2 상황에서 SK텔레콤 자 병역들 이쪽 돌고 이쪽 돌아는데 프로모가 봤습니다 병역 봤고요 자 드라운과 질러뜨리 자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 김태경 선수가 확인을 했습니다 리방이 더 태우는 김재현 선수 김재현도 투리버에요 자 하지만 앞마당을 조금이라도 먼저 먹었고 예 병역이 지금 한두개 정도는 더 앞서는 김태경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김재현이 컨트롤이 정말 뛰어나야 이길 수 있는 싸움 하지만 투리버가 먼저 어택을 해주는데 김재현도 잘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뒤에 병역 잘 펼쳐가지고 리버에게 피해 제도를 안 보면서 어 잘 싸우고 있는 김재현 잘 싸워주고 있어요 셔틀이 잡혔어요 김태경을 이거는 김재현 선수가 정말 잘 싸웠습니다 김태경 선수의 드라운이 추가되기 전에 김재현의 방금 전 셔틀 잡는 컨트롤 그런 싸움에 있어서는 김재현이 방금 칭찬을 받을만한 그런 컨트롤을 보여준거에요 그러면서 아든 올라가고 있는 김재현 선수 자 템플 어카브와 포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게이트의 차이에 있어서는 김태경이 앞서요 근데 앞마당을 좀 더 먼저 먹은게 물론 뭐 지금 싸움에서 김재현이 조금 이득을 보긴 했습니다만 어 어느정도 김태경이 그래도 아직까지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어 그런 모습이구요 자 멀티 체크를 위해 파일런을 지어놓은 김재현 선수 네 자 게이트가 앞서 나가는게 역시 그 멀티를 좀 더 빨리 돌렸던게 크긴 큽니다 네 김태경 자 질러틀까지 추가되고 있는 김태경 선수 김재현 선수도 예 추가적인 멀티를 같이 준비를 하고 있죠 멀티 타이밍 세번째 멀티 타이밍은 예 비슷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김재현이나 김태경이나 MBC의 다음 카드가 박지호 선수가 되냐 박수검 선수가 되느냐인데 자 박지호 선수가 주장으로써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김태경이 이긴다면 MBC팀 입장에서 누가 나올지 예 만약에 그 MBC가 이긴다면은 예 최호선 선수가 SK텔러콤에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질러틀 다크가에 뽑는 김태경 선수 자 포즈 업그레이드까지 돌아가고 있구요 자 리버까지 예 앞마당쪽에 슬금슬금 기어오고 있는 자 김재현 선수입니다 다크 한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옵저버들이 그래도 나와있는 아이고 김재현이나 다크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지금 자 지금 박지호 아 박지호 선수를 예 뭐 약간 저평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조금 매너 채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지호 선수가 중요할 때 그 또 이런 프로리그 경기에서 상권 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예 좀 채팅창에 매너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분들 소닉탱탱불알림 예 초콜릿 아 스티커 감사합니다 자 질러틀까지 발업가에 됐구요 아 이게 투리버가 있다더라도 질러과 드라군 하이템플러에 밀릴 것 같은데요 김재현 예 지금 분위기는 7대3 8대2 예 8대2 정도로 김태현이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김재현 선수가 어 이 진짜 견제 미칠 듯한 견제로 뭐 정말로 이득을 많이 보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이렇게 무난히 그 12시 멀티까지 김태현 선수가 훨씬 더 빠르고 아 6시에 닭 한마리가 자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었네요 계속 소닉님께서 용서한게 예 팬가입 감사합니다 김태경 3대2 스코에서 3대3까지 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자 하이템플러 2기 게이트는 8게이트에서 백렉들을 꾸준히 쭉쭉 찍혀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재현 선수도 방어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자 게이트를 늘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업그레이드의 차이는 자 지금 김태경 선수나 김재현 선수나 서로 예 노업그레이드입니다 자 이제 멀티 가져가고 있어요 김재현 선수 네 자 여러분들 추첨 음식 지 어디까지 간 니캐스트 간게 예 감사합니다 추첨 음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닭 한마리가 그래도 올라와서 견제를 해주려는 김재현 선수의 이런 그 움직임 계속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재현이 좀 이 경기를 그래도 조금 역제해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견제거든요 예 하지만 질러수지만 보고 오히려 더 예 우울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김태경 선수가 나오는 물량이 12시벨틱까지 더 빨리 먼저 먹었기 때문에 자 질러수로 블러킹하면서 다크를 잡아주는 김태경입니다 질러 공일업 됐고요 김재현 선수도 공일업이 됐습니다 셔틀 올라가는 거 다크로 봤어요 시야 예 봤습니다 다크로 지금 셔틀을 움직이는 거 봤을 거예요 드라운 와 이거는 아예 게임을 못해버리게끔 뭐 이거는 캐논 한개 드라운 두 마리면 충분하죠 예 파일론에 또 걸리는 김재현 선수고요 완벽한 그 김태경 선수의 움직임 판단력 반응속도 김재현 선수 입장에서는 게임할 맛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정말로 김재현 초반에 이득분고 빼고는 계속 게임을 리드해가고 있는 쪽은 김태경 선수거든요 지금 네 만약에 지금 김태경 선수는 이거까지 이기면 7연승이 됩니다 7연승 이 경기까지 이기면 자 지금 드라군들까지 질럿들 모이고 있고요 센터쪽 자 프로리그에서 정말 제대로 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김태경 SK텔레콤 주장으로서 연보성 선수가 예 나오니까 바로 김태경 선수가 예 자신하겠다고 하고 나왔거든요 아까 자 질럿들 윤중이 키 160 배구상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그래도 다크 한마리로 하이템플러를 끊어주는 플레이는 좋네요 예 뭐 지금 이렇게 자잘하지만 두마리나 하이템플러를 끊었어요 근데 이거를 막아내기에 있어서 자 어떻게 김재현이 막아줄 수 있을지 자 김태경 선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게이트는 또 늘어나고 있고요 계속 자 병력들 일부 질럿들만 돌려서 12시를 노려보려는 생각인데 자 아직까지 확인이 안된 자 질럿들 자 돌아가고 있는데 본진 안으로 김태경 선수는 병력들 모아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 병력들 뒤에 드라운과 질럿들 굉장히 많고 12시 쪽 오는데 질럿들이 미리 방어를 하러 옵니다 방어를 하러 와요 지금 예 빠르게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는 자 김태경 선수 6시멀트로 들어가는데요 자 6시에 병력이 막으러 와야겠죠 센터쪽 자 질럿들이 여기 싸우면서 이쪽 병력을 일부 병력은 또 예 본진 아이좌이 이쪽 앞마당 쪽을 놀려는 그 김태경 선수고 6시 쪽은 질럿들로 프로브 푸시하면서 현재를 제대로 해주고 있는 김태경입니다 예 그러면서 셔틀 플레이로 자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김태경 자 지금 12시 쪽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캐논 3개와 프로무들로 블록킹을 하면서 막아내고 있는 김태균인데 병력들 움직이고 있죠 12시 쪽 막으러 가고 있고 6시 쪽은 프로무 많이 털렸습니다 김재훈 많이 털렸어요 지금 자 12시는 또 막히고 있죠 황유진께서 스티커하기 감사합니다 지금 김재훈 병력들 대기하고 있는데 김재훈 선수 나오고 있고요 나오는데 자 스톰 먼저 쓰는 선수고 그렇죠 김태경이 먼저 씁니다 먼저 쓰면서 못나오게끔 막아주고 있는 모습 자 탁 한마리 6킬째에요 6킬째 캐논이 없습니다 캐논이 없어 질럭들 자 캐논이 없는데 아하 캐논 1개가 완성이 되기 전에 자 프로무들을 털고 있는 김재훈 선수 6시 쪽에 질럭 또 올라가는데 김재훈 잘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김태경 선수의 질럭들이 들어오는걸 잘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탁은 잡혔네요 자 질럭들 빼고 있는데 한시 쪽에 멀티 가져가는데 질럭이 보고 네 넥서스 미리미리 또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예 스타원 중심 또닉 별풍사단계 예 감사합니다 자 김태경 선수가 멀티를 예 확실히 그 김재훈 선수보다 계속 한발도 앞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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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보니까 물량 차이와 그 운영의 뭐 게이트 차이라던가 예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죠 김재훈 선수 근데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 김재훈 이런 모습은 다음 나온 선수에게 어느정도의 그래도 힘을 주는 예 모습이거든요 예 뭐 비록 경기가 지금 어 뭐 많이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이런 그 김재훈 선수의 끝없는 노력 이런게 박주호 주장에게는 굉장히 좋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 MBC 입장에 다음 남은 선수들이 어느정도 그래도 김재훈 선수에게 고마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태경 자 만약에 오늘까지 올킬하면 예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이 나오는거거든요 갤럭시 넥섹스님께 아 닉네 왜 그런걸로 해 아 씨 스티커 읽어주다가 읽었잖아 아 씨 아 뭘 내보고 옵점 잘하라야 오늘 셔틀도 안누치고 리콜 한번도 안누치었는데 뭘 옵점을 잘하라 이 새끼야 개부러 새끼가 불알 터트려버릴까 이 새끼가 뭘 옵점을 잘하라 지금 하나도 안누치고 있구만 자 질러들 나가고 있네 김태경 뭐 김재훈 선수가 나올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김태경 선수가 안나가 안들어가고 네 자 이러면서 이쪽 질러들이 자 그래도 견제에 불려하는데 뭐 김태경 선수 병력에 지금 뭐 김재훈 선수도 마지막 그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것 같긴해요 예 셋이 멀티를 먹으면서 자 조금씩 멀티를 먹으면서 그래도 자 지금 김재훈 선수가 예 아칸까지 모으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김재훈입니다 업그레이더 공역 자 지력과 드라운드 아칸까지 많은데요 지금 자 멘탈 자바요 스틱한게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질러들이 다섯 기가량까지 올라오는데 캐논들이 예 많이 있고 자 이거는 뭐 질러들 올라온다더라도 다크와 질러들 캐논 많습니다 예 캐논이 많아요 지금 자 올라오는 김재훈 이거는 근데 싸움이 안돼요 예 병력 차이가 이미 많이 나오고 있고 아칸을 많이 뽑아서 내려오긴 합니다만 김태경 선수의 드라곤 숫자와 아칸 그리고 예 질러 드라곤이 뭐 워낙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김재훈수가 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게 멋졌습니다 지지가 나옵니다 스코어는 3대3까지 만들어내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경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자 아까 그 계속 그 말해주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프리카 현재 제 방송국이나 아프리카 메인 가시면 아프리카 방송대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꼭 안타도 되니까 우리 그 스타크래프트 방송하시는 분들 예 많이 그 투표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번 그 2012년에는 그래도 운영자상 받았었거든요 저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보자 추천 예 뭐 롤게임에 비해 많이 밀릴 수 있겠지만 그 추천하기 해서 게임에서 우리 스타크래프트 방송 BJ들 예 어차피 3명 추천할 수 있는 거니까 많이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메인에 오시면은 현재 어워드가 진행 중입니다 예 우리가 롤에 많이 밀릴 수 있거든요 그 아프리카 그 이쪽 아프리카 방송대상 예 이번에 후보자 투표 예 여기 바로 있거든요 후보자 추천 네 여기서 우리 스타크래프트 BJ분들 많이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안되죠 예 왜냐면은 아이템베이스타리그 이후에 리그를 더이상 못 열었기 때문에 네 리그 하나 더 열었으면은 진짜 한번 노력을만 했을텐데 자 다음 경기 가봐야겠죠 루비닙 시캉이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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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